지금까지 십간은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들의 독특한 운동 방향임을 살폈습니다. 예로 갑은 수직으로 하광과 상승을 반복하는 운동 방향성을 가졌죠. 다만 이 십간은 자연의 모든 것을 담았기에 인간 능력으로는 그 이치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죠. 이런 이유로 인간의 삶의 국한화에 살피려고 생극 논리를 근거로 십신을 만들어 활용하면서 십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주팔자 분석이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십간과 십신의 괴리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십간, 십신 모두 천간에 살피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십이지지를 다루는 사막과 십이신사를 묶어서 함께 살펴볼까요? 삼각형 몇 개를 함께 보시죠. 이제 이 그림들이 익숙하시나요? 삼합은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졌고 3개의 생장, 세멸, 가정이 순환하는 것이며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신자진에서 출발하여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그리고 다시 신자진으로 순환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삼합운동은 십이지지 글자로 구성되며 십간이 아니죠. 즉 삼합운동은 천간과는 상관없고 오로지 십이지지만을 활용합니다. 고대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는 이 삼합운동에 대해 8권의 책에 자세히 설명했고 오늘도 왜 이렇게 삼합운동을 강조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육체, 환경, 공간, 방위, 인간의 심리 변화 과정들은 모두 청간합과 지지, 삼합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물, 환경, 육체 변화, 심지어는 사고 방식의 변화도 모두 청간합, 삼합운동에 반응하는 겁니다. 또 모든 명리 이론들의 기준이요. 형충파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며 시비신살의 기준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삼합운동을 고서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유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시국명략에서는 이미 8권의 책으로 청간합, 삼합운동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육합, 방합, 형충파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청간합과 삼합운동의 부수적인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다시 개념을 정리해보면 청간은 시간, 에너지, 파동이다. 지진은 공간, 물질, 육체, 환경, 방위다. 하늘을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에너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땅을 보세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에너지들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지진은 청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물질, 육체, 공간, 환경 등 인간의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삼합운동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문제는 예로 이노술, 삼합운동은 세 글자로 구성되며 9개월의 쉬공간이며 물질의 생장세멸 과정을 넓게 살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살필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이 12지지를 하나씩 나누어 살피는 방법을 12신살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 12신살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볼까요? 지진은 공간, 물질, 육체, 환경이고 삼합운동으로 변화하며 12개로 세분하여 살피면 12신살입니다. 따라서 삼합운동과 12신살은 지지의 변화 과정을 살핀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공간, 환경, 물질, 육체 상태, 심리 변화를 살피려면 12신살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모든 명리 이론의 논리는 반드시 이노술 삼합운동을 기준으로 하며 그 형태는 삼각형입니다. 피라미드 밑바닥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꼭지점에 이르고 내려가기 시작하여 반대편 밑바닥까지 이룬 후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거치고 다시 출발점에 섭니다. 왜 이노술 삼합운동이 기준점일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에 3개의 삶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죽으면 인간이라 부르지 않죠. 인에서 육체를 얻고 오에서 가장 왕성해지고 술에서 육체를 버립니다. 이렇게 탄생해서 죽음까지를 기준으로 하기에 이노술 삼합운동의 범위에 국한하고 나머지 3개의 삼합은 인오술을 벗어난 해자축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해자축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바로 육체와 물질이 없는 영원의 세계로 인간이 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색계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자 윤회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시비신사를 하나씩 끊어서 마치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외우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우려고만 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독립된 것으로 착각하고 암기했죠. 예로 짓살과 연살의 시공간이 이어져 있고 또 짓살과 장성 그리고 화계의 시공간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에도 짓살이라는 정의를 외우고 또 반환의 뜻을 외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우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느끼셔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에 식감과 시비지지는 상호 연결되어 끊임없이 에너지들의 파동이 생기면서 공간, 물질, 환경, 육체, 인간의 심리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비신살로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 그리고 윤회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인 짓살입니다. 짓살은 영원의 세계를 벗어나 처음으로 육체를 얻어 색개로의 여행을 출발합니다. 따라서 짓살은 없다가 있고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 것입니다. 존재의 유무를 결정하고 내가 여기 지구의 존재함을 알리는 행위가 짓살의 핵심입니다. 영마와 짓살을 묶어서 해외로 간다는 식의 이해는 부수적인 개념에 불과하죠. 이렇게 존재 유무, 존재 가치를 알리는 모든 행위가 짓살입니다. 묘, 연살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아직 어리고 판단력이 흐리며 주로 육체를 사용합니다. 이런 특징을 도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도하의 개념을 애정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육체의 반복행위를 통하여 성장하는 과정이라 이해해야 합니다. 묘목을 봄에 성장하는 새싹으로 상상하면 빠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새싹은 매 순간 모양이 번화져 불안정합니다.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결코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음은 진과 살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진은 월살, 산은 망신입니다. 월살이 중요한 점은 신자진 영원의 세계와 인호술 색개가 겹치는 곳이죠. 어떻게 영원의 세계에서 색개로 이어지는지 아느냐고요? 지장 간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나중에 삶의 윤회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진투 속의 개수가 4월의 무태와 무게합합니다. 개수는 마치 전생의 영혼과 같으며 색개로 나가려면 반드시 개수가 필요합니다. 진사에서 개수를 이끌고 색개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진사 지망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진에서 사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월살과 망신은 저승과 이승처럼 전혀 다른 시공간이며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고자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진진이 만나거나 진사가 만나면 생명의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사망합니다. 이렇게 월살 공간에서 화려한 새끼의 세계로 나가면 망신이라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망신은 지금껏 만난 적 없는 화려한 공간으로 16세에서 23세 사이이며 일생 중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꽃다운 나이입니다. 5. 장성입니다. 가장 강력한 육체를 완성합니다. 일생 중에서 육체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주팔자의 5화가 있으면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직업으로는 강한 육체를 활용하는 경찰, 운동선수에 어울립니다. 미, 반환입니다. 왕성했던 장성에서 한 단계 내려온 상태로 육체와 정신이 균형을 갖춘 상태입니다. 사회 경험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노련하며 연령으로는 38세에서 45세 사이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며 보수적이고 지키는 성향을 갖기 시작합니다. 신, 영마입니다. 이노술 3합의 정반대편으로 출발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으로 3개에서 공개로 떠나는 출발점이죠. 육체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노안이 오고 머리가 빠지고 육체가 시들면서 활동이 급속도로 둔해지고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내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화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략 46세에서 53세 사이입니다. 유, 육회입니다. 3개를 벗어나고자 이노술 3합 운동을 마감하는 시공간에 이르죠. 지금까지 활용했던 육체를 버리고 후대의 시종자가 되어 윤회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육체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바로 육회죠. 술, 화개입니다. 죽어 묘지에 들어가 이노술 3합을 마감합니다. 육회에서 죽고 술토에서 수위에 둘둘 말려서 묘지로 들어가 3개와 단절합니다. 진토에서 사로 영원에서 3개로 이어졌듯 술토 속에 있는 육체를 만드는 중력 에너지 정화와 해수 속의 임수와 정의 밤으로 육체를 잃어버립니다. 진사에서 전생의 영원 개수를 이끌고 3개로 나가고 술, 해에서 정화, 육체를 버리고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 윤회합니다. 이런 이치가 바로 천라와 지망입니다. 해, 겁살입니다. 무엇을 겁탈할까요? 고소도, 현대 명리 이론도 무엇을 겁탈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겁탈의 대상을 알아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오리무중입니다. 영모주동자라고 외우지만 근본 이치를 뚫지 못하니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사계도로 그 이치를 함께 살펴볼까요? 영원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육체를 겁탈합니다. 술토 속에 있는 정화와 신금시종자를 겁탈합니다. 정화는 육체를 만들기에 정임함으로 겁탈하고 신금은 이생의 기록을 저장한 칩을 임수에 풀어 새로운 영원을 배정받고자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금 신금이 갑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자 윤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유로 해수 속에 임수는 암흑, 블랙홀,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무엇을 겁탈한 것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육체가 있으면 윤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잿살입니다. 빅뱅 에너지 개수입니다. 육체로 따지면 해수, 겁살을 지나 자수에서 새로운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즉, 잿살의 핵심은 영혼의 세계에서 새끼로 나오기 위한 첫 단계로 전생의 업보를 근거로 새로운 영혼을 선택받는 겁니다. 축, 천살입니다. 때를 기다려 새로운 부모로부터 엄마의 양수 속에 육체를 얻습니다. 바로 자축합이자 잿살과 천살이 합해집니다. 엄마 뱃속에 전생의 영혼을 담은 개수와 육체를 상징하는 기토가 함께 있습니다. 육체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영혼의 세계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죠. 어머니 뱃속에서 새로운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짓살에서 다시 이 땅의 존재를 드러내고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이렇게 십의신살로 육체의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에 공간, 환경, 방위, 심리상태 등등을 동일하게 추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의운성과 음생양사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